최근 한국에서는 한 견주가 반려견을 마칠 쥐불놀이하듯 목줄을 돌리고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리는 등의 학대 영상이 SNS 등을 통해서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사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비슷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왜 솜방망이 처벌로만 끝이 났는지 아쉽습니다. 미국은 과연 동물학대에 대해서 처벌이 어떨까요? 자세한 소식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시는 영상에서는 한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마치 놀이를 하듯 들고 내려놓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의 학대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학대 영상을 접한 한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관계자는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0일 오전 10시쯤 활동가들이 연신내 주택가 현장을 수색하던 중 강아지와 상책 중이던 학대자를 맞닥뜨렸다며 강아지를 구조했고 소유권 포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케어 측은 학대자가 본인의 행위를 학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구조 당시 남성은 활동가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게 무슨 학대냐며 영상에 나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강아지를 쥐불놀이하듯 들어올렸다 놓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구조된 강아지는 한 살 수컷 말티즈 종으로 외관상 상처는 없지만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해 첫날이었던 지난 1일 생후 2개월경에 새한 백구 한 마리가 무거운 돌에 묶인 채 경기도 안산시의 꽁꽁 언 강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강아지는 곧바로 구조돼 치료를 받으며 현재 입양처를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50대 견주는 생후 두 달 된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빙판 위에 묶어놓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우 동물학대제와 유기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견주가 고의로 유기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려워 학대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반려동물학대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처벌이 미약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이나 독일 등의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는 동물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동을 일찌감치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15년 미국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트럭에 매단 채 1.5km나 운전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는데 미국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0년 6개월이라는 징역을 선고했었습니다. 이처럼 동물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기도 하고 동물학대 범죄 형량이 높은 편이며 실제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이 같은 처벌의 차이는 그 사회가 반려견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눈높이로 바라보고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KBC 뉴스 최슬기였습니다.